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격홍입니다. 자 2번 시작하겠습니다. 살버돌 달리, Known as Great Shortlist 까지 Known as 과거분사에요. 알려진이죠. 주어고 동사는 유즈드에요. 살버돌 달리는 위대한 초현실주의가 알려진 달리는 유즈드 화권했었다의 동사원형이죠. Get 아이디어 얻곤 했었다. 얻곤 했었는데 얻곤 했는데 Get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를 얻곤 했었다. For는 전체서리 명사 썼죠. For Paintings 그림에 대한 From State는 상태 상태인데 세미가 반이에요. 반수면 반 정도 잠은 상태에서 그는 Wood의 뜻입니다. Wood Sit 앉아있곤 했었다. Armchair는 팔걸이 의자 팔 댈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Hold 지고 있었다. 키를 Over a Plate 접시 위에 On the floor 바닥에서 When he fell asleep 그가 잠에 빠졌을 때 Sound 소리가 주어져 Over Key Hitting the Plate 까지 어떤 소리냐면 킨대 이 사람은 열쇠를 손에 쥐고 있다 떨어뜨리면 접시에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 나겠죠. 이 소리죠. 킨대 Hitting the Plate는 키가 지가 때리다에 능동했듯이요. 사실상 사물이라도 이 접시를 때리는 소리가 Wood 아마도 Awaken 했다. 동사원형 깨웠다. 글은 살바도 달리겠죠. Immediately 하게도 Immediately 즉시 달리는 sketched 가 동사에요. Wood sketched 여기서도 아마 하곤 했었다는 뜻이죠. 그리곤 했었다. 이상한 이미지인데 scene이 또 여기서 주의하시래요. 과거 분사로 보여지는 이죠. scene 어떤 이미지 보여지는데 그의 dreamlike는 형용사로 꿈과 같은 상태 속에서 보여지는 것을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는 반쯤 수면 상태에서 보는 이미지가 can be seen 조동석 EPP 보여질 수가 있는데 in persist of memory 라는 작품에 기억의 연속성이죠. 자 그 다음 동격이에요. 자 이 작품은 뭐에요? one of his most famous 가장 유명한 작품들 중에 복수 하나인 자 이 그림은 요거죠. in persist of memory 에서 우리는 can see 볼 수가 있어요. 동사원형 이미지인데 of 명사 들어가니까 melting 녹고 있는 녹고 있는 watch watch 를 써도 되나요? 손목시계였나 이게? 그냥 탁상시계 아니었나 어쨌든 시계 를 자 이거는 위치는 여기서 end day로 받아야 되겠죠. S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시계들은 represent 대표 대표 자 대표하는데 상대성 자 상대성인데 그리고 space and time 공간과 시간의 상대성을 대표한다 자 like 달리 달리처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요 unusual은 흔치 않은 시각적인 경험 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in the moment 한순간에 자 before we feel fall fall asleep 그래서 asleep 썼다는 단어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fall 빠지기 전에 완벽하게 어디에 빠지기 전에 asleep 수면 상태의 형용사로 써야 돼요 여기 스마트에 빠지기 전에 자 달리는 샘플리 삽입절이고요 자 단순히 개발했는데 방법을 자 to seize하는 밑으로 내려가서 seize는 움켜잡는 뜻이요 움켜잡는데 썸 오브 댐 댐이 말하는 것을 여기 있어요 주관식 모자였는데 unusual visual experiences 를 움켜잡는 되죠 희한한 사람이죠 조금 돌아오신 분이지만 자 그래서 지금 독특한 분인데 여기 보시면 사진만 봐도 독특하시죠 아주 초현실주의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여기 시계들이 녹고 있죠 이렇게 초현실 주의자 자 그리고 댐이 가리키는 건 아까도 마찬가지로 unusual visual experiences s 가 빠졌네요 여기 들어가야됩니다 여기 적어놔야겠다 s 까지 s 까지 들어가야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소재한 인물을 빅캐시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 우린 왕이 스포츠 구멍이